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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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일단 실이 쉬우는거예요 잠시만요 다시 한 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빠가 원하는 또 물건이에요 우리 연우의 선택 과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우가 실장갑 잡고서 사진 하나만 찍고 갈게요 아 일단 우리 연우가 힘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우리 연우가 일단 던지긴 했지만 아빠 오늘 또 실을 덥석 집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일단 우리 아버님의 설명이 굉장히 밝아지셨고요 우리 어머님도 좀 뿌듯하고 계신 것 같으신데요 자 우리 아버님 이게 좀 원하는 거 잡았으니까 살짝만 여쭤볼게요 지금 실 잡았어요 기분이 좀 어떠실까요? 네 너무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연우 정말 건강하게 잘 봐서 우리 엄마 아빠 너무 훌륭한 아이로 커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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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